네 안녕하세요 악필도 괜찮아 캘리그라피 아이패드 편의 천리양 정재민입니다 프로크리에이트가 4에서 5로 새롭게 업데이트가 되었는데요 4에서 5로 바뀌면서 사실은 뭐 인터페이스라던지 그런 것들이 크게 바뀌진 않았지만 그래도 새롭게 추가된 기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알고 넘어가시면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는데 훨씬 더 좋으실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이번 특강에서 한번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기존에 4를 사용하셨던 분들은 아 이런 부분이 바뀌었구나 이런 부분들을 내가 더 잘 활용할 수 있겠구나 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새롭게 접하시는 분들은 이 강의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아 이거는 이렇게 바뀌어서 더 좋아졌구나 이런 것들을 한번 아시게 되는 그런 강의가 될 것 같아요 자 프로크리에이트를 일단 이렇게 열어주시면 지금 이렇게 화면상으로는 크게 변한 게 없어요 일단 이렇게 플러스 부분을 눌러주시면 여기 이 새로운 캔버스 부분이 확 눈에 띄게 바뀌었죠 그래서 여기서 이 폴더 부분을 눌러주시면 이 인터페이스도 싹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4가지의 메뉴가 생겼고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1000에 1000이라고 이렇게 해주면 여기에 레이어 수랑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 밑에 색상 프로필을 들어가 보시면 지금 RGB와 CMYK 부분이 생겼어요 그래서 CMYK가 원래는 어떤 건데 CMYK 부분이 생겼는데 이 CMYK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인쇄물을 작업하실 때 인쇄물을 작업하실 때는 CMYK로 설정하셔서 하시는 게 훨씬 좋고요 인쇄를 하실 때 이제 그게 아니라 화면으로 보여진다 하실 때는 이 RGB로 선택을 하셔서 하시면 돼요 이 밑에 부분은 사실은 굉장히 전문적인 부분이라서 여러분들이 굳이 구별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위에 제일 위에 있는 디스플레이 P3이거나 아니면 여기 밑에 있는 이 SRGB 이 두 가지 정도만 사용하셔도 충분히 다른 데 쓰시는데 무리 없으실 것 같고요 CMYK도 사실은 이렇게 굉장히 많은 메뉴가 있지만 그냥 이렇게 제일 위에 있는 이거를 선택하셔서 사용하시면 크게 무난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타임레스 설정이 생겼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 원래는 안에 들어가 있던 부분이 캔버스 안에 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이 생기면서 4K까지 저장이 가능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압축도 선택할 수 있게 무손실까지 이렇게 선택할 수 있게 돼서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리시거나 글씨를 쓰고 이제 업로드를 하실 때, 동영상을 업로드를 하실 때 4K 화질까지 가능하다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배경 색상을 아예 선택해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안에서도 충분히 작업하면서 바뀔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크게 신경은 안 쓰셔도 될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확실히 이 부분이 생겼다는 거, 그 부분을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장착을 해서 넘어가 볼게요 이렇게 장착해서 이제 넘어가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에 이렇게 인터페이스를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도 육안으로 봤을 때는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고요 여기 들어가시면 일단 이 부분, 이 부분에 이 인터페이스 아이콘들이 살짝 바뀌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에 애니메이션 어시스트라는 게 생겼고요 그리고 원래는 그리기 가이드는 원래 있었죠 그리고 여기 비디오도 원래 있었던 거고요 여기서도 크게 바뀐 건 없어요 이렇게 육안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설정해서 이거는 원래 있던 건데 여기서 이제 밝은 인터페이스를 누르시면 이렇게 밝기를, 밝기 변화를 해주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조정해서 살짝 바뀐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복제라는 게 생겼어요 이 복제라는 건 어떤 거냐면 우리 포토샵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도장 툴 있죠 이렇게 동그라미를 해놓고 여기서 복제를 눌러주시고 여기 이 부분을 이렇게 크기를 만약에 키워서 해주시면 자, 이렇게 이 부분이 이렇게 복제가 돼서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자, 이 부분이 생겨서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잘 활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나머지 부분은 크게 바뀐 건 없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 올가미 부분 여기서 이 저장 및 불러오기라는 게 생겼거든요 자, 이게 뭐냐면 이렇게 눌러서 이 저장 및 불러오기를 누르셔서 여기 선택을 눌러주시면 이 선택 영역 자체가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했다가 다시 여기서 내가 선택하지 않고 이 저장 및 불러오기를 누르셔서 이렇게 선택하시면 아까 우리가 저장했던 이 올가미 부분을 다시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시면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지금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여기에 이렇게 색상 부분이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면서 떼져요 이렇게 그래서 컬러를 굉장히 많이 바꾸시는 분들은 이 부분이 굉장히 편하실 것 같아요 대신에 여기에 원래 많이 있던 이 밑에 메뉴 부분은 이렇게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크게 키우셔서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두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면은 크게 키워지니까 이 부분을 크게 키워서 하셔도 되고 뭐 컬러를 그렇게 많이 안 바꾸시는 분들은 상관없겠지만 컬러를 굉장히 많이 바꾸시는 분들은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또 컬러를 누르셔서 여기 이 하모니라는 부분이 생겼거든요 이 하모니라는 부분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여기가 보색으로 선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색으로 이렇게 했을 때 이 컬러의 나머지 보색을 선택을 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도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유사 이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거랑 유사한 컬러를 선택을 해줘요 그래서 이게 컬러를 여러분들이 선택할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컬러 부분을 선택하는 여기서 뭐 3합은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선택을 하실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보색 분할을 하면은 이제 두 가지 보색 중에 두 가지 컬러를 선택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실 것 같은 거를 이렇게 선택을 하셔서 해놓으면 훨씬 더 편리하게 컬러를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브러쉬 부분 그리고 굉장히 많이 바뀐 이 브러쉬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 브러쉬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여기에 이 스케치 부분부터 물 여기까지는 원래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프로크리에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목록들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여러 가지로 위에 여러 가지로 기존에 있던 4보다는 5에서는 정말 여러 가지로 브러쉬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브러쉬가 생긴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브러쉬에 들어가시면 여기에 이 인터페이스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 강의를 보셨던 분들은 브러쉬 부분이 바뀌어서 이런 부분들에서 한번 당황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사실은 다 하나하나 눌러보면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들은 대부분 그대로 있거든요 그래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 조금 설명을 드리면 하나 이제 복제를 해서 들어가서 볼게요 자 여기 이 스트림라인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기존에 이제 유사성이라고 했던 유동성이라고 했던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클수록 이렇게 살짝 보정이 돼요 이 선이 보정이 돼요 이렇게 커질수록 이렇게 100% 될수록 보정이 되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줄어들수록 내가 그리는 대로 볼 수 있어요 지금 이렇게 내가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이 공간도 이렇게 커졌는데 이 부분은 여기 눌러서 초기화하면 초기화가 되기도 하고요 아니면 여기서 이제 컬러를 선택을 하면 컬러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맨날 매번 이렇게 초기화하면 번거롭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이 세 손가락으로 이렇게 문질문질 해주시면 이 부분이 초기화가 자동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끝단 처리도 보면은 원래는 여기가 수치로 되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이미지로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래서 이미지로 이렇게 표현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서 나는 이 정도 끝단 처리 했을 때 압력을 내가 어느 정도 줬을 때 끝단 처리가 되는지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지금 여기 살짝 바뀐 거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크기를 줄이면 더 뭉퉁해졌고요 크기를 이렇게 최대로 하니까 여기가 이렇게 바뀐 거 보이시죠 그리고 이거를 더 이렇게 줄여주니까 압력에 따라서 훨씬 더 여기가 가늘어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바로 여기서 변화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바로 변화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모양 소스와 그레인 소스가 이렇게 지금 나눠졌어요 원래는 한 군데에 있었는데 이렇게 나눠졌는데 조금 더 많은 부분이 생기긴 했지만 사실 이 부분은 크게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건드릴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원래 기본적으로 제가 설명했던 부분들은 다 있는데 하나 또 헷갈릴 수 있는 게 여기에 이제 편집 부분에 이게 모양 소스를 바꿀 때 어디에 바꾸지? 하실 수 있잖아요 편집 부분 들어가셔서 가져오기를 눌러주시면 여기 라이브러리 검색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조금 더 많아진 이 부분을 이 모양 소스, 그레인 소스 여기서 다 바꾸실 수 있으니까요 여기서 바꿔주시고 여기서 예를 들어서 그레인 소스를 이렇게 그레인 소스에 있는 이것도 이렇게 가지고 오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꿔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반전, 반전 부분 어디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 계시죠 손가락 두 개 눌러주시면 이렇게 반전이 돼요 그래서 반전도 이렇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모양 소스 바꿔주시고 여기서 분산하고 이게 분산하면 여기 이렇게 바뀌는 거 보이시죠 여기서 바로바로 바뀌는 게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눌러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레인 소스도 마찬가지인데 여기 이제 동선이랑 텍스처화가 생겼죠 동선이란 건 여러분이 그리는 거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말이고요 텍스처화는 그 그레인 소스를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신 게 그냥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는 거에 따라 변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훨씬 더 내용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눌러보시면서 그때그때 마음에 드는 걸로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 하나 그레인 소스를 한번 바꿔볼까요 그래서 여기서 이런 걸로 한번 바꿔볼게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사실 작은 거라서 잘 안 보이겠지만 그래서 여기서 최대 크기를 좀 바꿔볼게요 최대 크기를 이렇게 바꿔보시면 그래서 그레인 소스를 이렇게 보시면 사실 그래도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렇게 아니면 좀 잘 보이는 걸로 바꿔볼까요 잘 보이는 걸로 이렇게 바꿔보시면 이렇게 바뀐 거 보이시죠 텍스처화를 누르시면 이거 자체가 텍스처화가 돼서 이렇게 해도 똑같은 게 나와요 그런데 동선으로 하면은 동선으로 하면은 요거가 이렇게 그리는 거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와 텍스처화랑 어떻게 다른지 여러분들 좀 아시겠죠 그래서 요렇게 바뀔 수 있고요 요거는 다시 블랭크로 바꿀게요 완료해 주시고 그 다음에 습식 혼합도 다 어차피 있었던 거지만 이름이 살짝씩 바뀌었어요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잘 한번 해보시면은 이게 희석하는 거는 자 이런 식으로 희석이 되고 이런 것도 다 바로 바로 보이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더 전문적이고 내용이 많아졌지만 여러분들이 글씨를 여기서 바로 바로 보이기 때문에 훨씬 더 편리하게 바꾸실 수 있어요 그리고 색상 움직임은 조금만 있다 하고요 속도랑 이런 것들은 다 우리 했던 거죠 다 있는 거고 기울기도 요렇게 그래프로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애플 펜슬이 어떻게 기우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자 이게 16도로 요렇게 했을 때 뭐 33도로 했을 때 뭐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에 맞게 입맛에 맞게 바꿔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 브러쉬에 관해서라는 게 이게 생겼는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만든 브러쉬에 여기 서명도 하실 수 있고요 요렇게 서명도 하실 수 있고 제작자, 프로필, 사진까지 요렇게 넣어 주실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 색상 움직임이라는 게 생겼는데요 이거는 굉장히 좀 신기해요 색조를 이렇게 눌러 주시고 채도 이런 것들 색조 이렇게 해 주시면 자 이렇게 글씨가 지나갈 때마다 요렇게 컬러가 바뀌어요 그쵸 굉장히 신기하죠 자 이 도장 색상 말고 획을 요렇게 바꿔 주시면 이렇게 글씨를 할 때마다 글씨를 쓸 때마다 요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색상 압력에 따라 바꿔 주는 거를 요것도 같이 해 주시면은 요기가 이 압력에 따라 컬러가 바뀌는 거예요 저 채도도 올려 주시고 자 이렇게 해 주시면 압력에 따라서 컬러가 바뀌어요 그쵸 지금 하나의 선인데도 이게 지금 제가 힘을 뺐을 때 줬을 때 컬러가 바뀌죠 그쵸 그래서 요것도 여러분들이 잘 활용을 하시면 굉장히 재미있는 작업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색상 압력 부분 이런 부분들이 바뀌었다는 거 그래서 이것도 여러 가지로 해 보면서 여러분들이 컬러를 여러 가지로 이렇게 써보면 더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잘 활용을 하시면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초록색 같은 거 선택하셔서 뭐 이런 나뭇잎 같은 거 그리실 때나 근데 사실은 이렇게 아예 바뀌어지면은 이런 것들은 또 하기가 힘들겠죠 아니면 뭐 뭔가 이제 그림을 그리실 때 그리고 글씨 쓰실 때 이걸로 하면은 굉장히 재미있는 작업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브러쉬 부분도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더 하나하나 해 보시면 훨씬 더 재미있는 작업들을 많이 만드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거 외에 크게 바뀐 건 없어요 이렇게 지금 브러쉬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뭐 인터페이스도 비슷비슷하고요 크게 바뀐 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방금 설명드린 부분들만 조금 참고하셔서 만들어 주시면 강의를 들으실 때 훨씬 더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바뀐 부분은 이제 애니메이션 부분도 조금 바뀌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혹시 뭐 강의를 들으시거나 아니면 포보전을 사용하셨던 분들은 오늘 특강 참고하시면 훨씬 더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저는 지금까지 아필도 괜찮아 캘리그라피의 천리양 정재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